예전에는 그런 시선들이 조금 어렵다고 해야 할까요?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작품을 선택할 때부터도 그냥 저에 대한 포커스가 다른 분들이 봐주시는 제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도전하는 그런 느낌이 좀 더 큰 작품인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부담감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어떻게 봐주실까라기보다는 좋게 봐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일단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또 새로운 걸 해보는 그런 쪽으로 더 목표를 뒀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했고요. 또 현장에서도 감독님도 너무 잘 이끌어주시고 또 선배님들과 호흡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또 배울 점도 많은 것 같아서 이 작품을 선택한 게 참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